김영광 골키퍼 김영광 골키퍼 김영광 골키퍼 지금 뛰고 있는 안양의 알렉스 말고도 서울리랜드에도 있는데 서울리랜드의 알렉스는 지금 교체명단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선수가 쿠티뉴 선수고요. 지난 시즌 그냥 전체 통틀어가지고 관중을 이미 올 시즌은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요. 3분의 2 정도 지났거든요. 이미 그 기록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지금 K리그 1도 그렇고 K리그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1, 2 합쳐가지고 지금 올 시즌 확실히 관중이 많다라고 하는 게 기록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보도닐 정도껏 점는 게 좋죠. 아구를 숨기게 되겠죠. 자 물 앞쪽으로 흘렸습니다. 거이러서 넘어집니다. 찍을 것 같아요. 페널티킥 선언입니다. 이거는 지금 양동원 골키퍼의 미스입니다. 다시 나오네요. 골키퍼 쳐냈고 이게 지금 컨택이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이거를 볼을 먼저 터치했냐 터치 못했냐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요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일단 골키퍼가 볼을 잡는데 캐치미스가 일어났고 확인이 됐어요. 번복이 되질 않네요. 시즌 2호 골 직전에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울립니다. 두아르테입니다. 달려갑니다. 천천히 달려가면서 때립니다. 들어갔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네 선제 골입니다. 두아르테 시즌 2호 골입니다. 이제 좀 긴장감이 좀 컸을 텐데 아주 침착하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왼발로 한 마무리를 했고요. 이 장면은 양동원 골키퍼에게 굉장히 뼈아픈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스입니다. 사실 그전에 캐치미스가 일어났고 그걸 다시 잡으려다가 컨택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입장에서는 만약 입장에서는 3명이 빠진 것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지금은 태클이 좀 깊게 들어갔는데요. 확인할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발바닥이 만약에 안 들렸으면 모르겠는데 발바닥이 들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발목을 갖기 때문에 이거 제가 봐서 카드 나옵니다. 카드의 색깔이 문제인데 제가 봐서는 이거 레드까지도 가능해요. 제가 봐서는 이거 레드까지도 가능해요. 레드도 가능해요. 확인 결과를 얘기합니다. 네. 어... 네.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네. 발바닥이 들려서 상대의 발목을 향했고 실제 발목에 컨택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우정 선수는 좀 아쉽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규정상 그냥 따진다고 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8경기 무패질을 벌이던 안양이 큰 복병을 만났습니다. 자 먼거니 때립니다. 와우. 거의 뭐 우회전치게 가까운 중거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김경준. 자 최우정 선수는 아주 너무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후반 전반전 안양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약간 손을 쓴 장면이 있었는데 네. 문제없다고 그냥 갑니다. 자 이거 억울해 할 필요 없습니다. VAR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경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까 그 붙잡았던 장면에 대해서 네. 전 상황입니다. 붙잡았던 상황에 대해서 VAR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폼이 한 번 늘어났다가 있던 장면이 있는데 모지현 선수 요 때였죠. 이거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거 볼 수도 있겠어요. 이거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자 범준범 선수가 잡았어요.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입니다. 자 확인.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찍어요. 찍었습니다. 찍습니다. 아 오늘 VAR이 전체 판도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 알렉스가 왼발로 준비를 할 듯 알렉스 달려갑니다. 때립니다. 아 막아냈습니다. 막아냈습니다. 김영광 막아냅니다. 야 이거 알렉스가 진짜 잘 때렸는데요. 와 이거 토너를 너무 잘 봤는데 이걸 따라갔어요. 오세요.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야 이걸 따라가네요. 어우 대단합니다. 이거 곰참 볼까요? 네. 일단 와 예 따라갔습니다. 방향을 반대쪽으로 하면 가는 척 했다가 공을 따라갑니다. 자 오른쪽 오 온사이드 보나요? 자 비어있습니다. 슛! 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김경준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골입니다. 김경준 선수입니다. 어 본다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어? 옵사이드네요 옵사이드. 아 그렇다면 원기종 선수예요. 원기종 선수입니다. 요 때입니다. 딱 패스가 나갈 때 여기서 서야 돼요. 습 습 습. 아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그러니까 요 장면인데요. 아 줄을 한번 그으면 딱 딱 요새워야 돼요. 아 요 장면 새워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야 야 이거는 발가락 발톱 하나 정도 아 근데 무릎이 있는데요. 다시 알렉스 딸려갑니다. 알렉스 때립니다. 야 괴로우라 슈트 때립니다. 하늘로 갑니다. 아 명승무입니다 오늘 명승무네요. 자 거의 마지막 공격이 될 듯합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듯합니다. 때립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야 오늘 경기 정말 잘합니다. 무섭네요. 그리고 끝내네요. 네 타임아웃 됐습니다. 자 이 골은 한 골이었는데요. 정말 들어갔다 취소되고 페널티 끝까지 실축이 나오면서 경기 정말 눈을 띌 수 없는 45분이었습니다. 김상훈 선수가 전반 말미에 이제 교체 투입이 됐어요. 네 지금 일단 이성걸 선수 대신에서 들어왔고요. 네 이러면 김상훈 선수가 왼쪽 콜백으로 뛰면서 수배수인 동시에 또 공격전기도 좋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안양에 또 공격과 수비에 다 숲을 좀 불어넣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로 어 짧게 내줍니다. 이거 또 뺏기죠. 네 뺏깁니다. 네 자 깔아줍니다. 위험했죠. 어 어 위험했어요. 찍은 거였어요. 자 핸드볼 봤습니다. 핸드볼 반칙. 페널티킥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확인하겠죠. 자 또 확인합니다. 오늘 9R 진짜 많이 쓰네요. 자 여기서 이 대목입니다. 일단 맞은 건 분명한데 이 각도로 보면 다긴 다 왔어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네 손을 쥐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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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이거는 PK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자 2대0으로 달아날 수 있는 저루의 기회입니다. 1대0과 2대0은 많이 거리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자 김경준 달려갑니다. 슛 오우 막았다가 들어갑니까 막았다가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막았다가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키퍼가 걸렸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볼이 약간 몸에 밀리면서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이거 정말 주말 예능 같은 느낌인데요 되는 팀하고 안 되는 팀하고의 극력이 얻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거 막았거든요 보세요 흘렸다 싶었는데 막았어요 아 흘러들어갔구나 흘러들어갔어요 네 네 완벽하게 막는 게 아니었어요 슈팅이 강했기 때문에 그 겨드랑이 사이로 뚫고 들어갑니다 네 김정준 선수의 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승에 대한 그 부담이 상당하다고 그래요 자 내립니다 오우 김민균 선수였어요 혹시나 뭐 한 골을 따라잡게 되면 마지막은 한 골 승부를 해야 되니까요 네 오우 뚫렸어요 한쪽으로 밉니다 자 걸려 넘어집니다 휩쓰리 터치아웃으로 판정이 납니다 오른쪽 네 이제 VAR 판독을 한다고 나오네요 네 한번 볼까요 어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볼을 먼저 터치했느냐 터치하지 못했냐의 문제인데요 자 자 여기인데요 아 근데 이거 볼을 쓸어내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골 라인 코너킥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코너킥이에요 네 코너킥으로 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볼 터치를 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네 네 자 올려줬어요 머리를 댔는데 좀 약했습니다 자 서울리랜드는 또 공격수 부티뉴가 들어갔습니다 네 볼을 넣었으면 김병준과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공격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왼쪽 자 온사이드고요 자 만에 골 나오나요 끌고 나옵니다 때리다가 벽에 맞추고요 때립니다 줄 곳이 없으니까 볼을 끌게 되는 건데요 네 네 오늘도 만약에 실점을 내주지 않으면 네 최근 네 경기에서 세 경기를 물실점 경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주죠 왼발 때립니다 오른쪽 벗어납니다 완전히 휘젓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정말 큰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연승가도 달리고 있죠 8경기 부패 행진 계속 버리고 있죠 자 때릴 수 있는 지점 자 뒤에 열립니다 푸티뉴 때립니다 역그물입니다 역그물입니다 완전히 지금도 놓쳤어요 푸티뉴 선수를 흐리하게 놔뒀습니다 이어포스트를 보고 때렸는데요 네 안양입니다 네 푸티뉴 골키퍼 잘 읽었어요 자 그러나 완벽하게 처리가 안됐고 문은 비어있습니다 자 돌면 때리는데 때려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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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니다 네 또 한 번에 아주 위기가 지나갑니다 아 다시 역습입니다 푸티뉴 있죠 푸티뉴 접고 접고 때립니다 떴습니다 한쪽에 훅 내려가 버리니까 네 같이 뭐 이렇게 급할게 없는 상황에서요 그렇습니다 끝나나요 네 끝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이랜드가 정말 대어를 낚았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처음으로 4연승 김영광 선수가 그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오늘 어쨌든 참 이런 이야기가 많을 경기가 됐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가 4연승이라고 하는 어 9연패를 당했던 팀입니다 그 직전은 네 4연승이라고 하는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게 됐는데 그 상대가 최근 8경기 동안 패배를 몰랐던 네 안양을 잡은 거기 때문에 또 속도ズ 그리고 대sin